1912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음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 약 10만 년 동안 쌓인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누비던 시절이었죠. 빙산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거대했어요. 길이가 500미터 이상이었고 무게는 약 7500만 톤이 나갔어요. 또한 매우 평화로운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선박과 분주한 수송항로를 멀리 비껴갔어요. 빙산이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다가 다른 빙산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 빙산 운이 좋았어요. 다른 빙산은 그 위도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린란드의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1만 5천에서 3만 개의 빙하 중에 오직 1%만이 대서양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이 빙산이 4월에 이미 북극권에서 240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몇 달 동안 물에 녹았지만 이 얼음 덩어리의 무게는 여전히 1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금문교보다 거의 두 배나 더 무거웠던 셈이죠. 빙산의 꼭대기는 바다 표면 위로 30미터 이상 우뚝 솟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빙산이 대양 여객선 옆에 떠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무해 보였을 거예요. 언뜻 보기엔 말이죠. 그저 커다란 얼음 덩어리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모든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항상 해수면 아래에 숨어있습니다. 보통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아요. 문제의 빙산도 이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빙산이 대서양에 도착하기 며칠 전 웅장한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3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호화 증기선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 가장 큰 배였습니다. 여객선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어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정을 시작했을 때 타이타닉은 증기선 뉴욕호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다 운 좋게도 타이타닉호는 불과 몇 미터를 두고 그 배를 간신히 피해 지나갔습니다. 여객선 가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편 그 빙산은 타이타닉호가 뉴욕으로 가는 길에 건너갈 지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뉴펀드랜드에서 약 600km 떨어진 북대서양이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타이타닉호에서 아직 깨어있던 사람들이 불과사의하고 강력한 힘에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든 사람들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승객들과 승무원들 모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비명을 찔렀습니다. 소동이 시작되기 몇 분 전 빙산이 배에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떠돌고 있던 그 빙산이었어요. 왜 선원들은 빙산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객선은 일단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충돌하고 낳고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항로를 바꿀 수 없었고 적어도 선체 칸 중 5개가 파여되었습니다. 물이 놀라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의 칸은 위가 덮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옆 칸으로 물이 넘쳤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뒷부분이 공중을 향해 수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창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선은 두동강이 났어요. 그 다음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배에 충돌한 후 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도 너무 늦을 때까지 떠다니는 얼음산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있었던 일들을 추적해보죠. 오후 6시경 스미스 선장은 마침내 타이타닉의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빙산 경고를 받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그대로였어요. 밤 9시 40분에 또 다른 배가 타이타닉에게 빙산으로 가득 찬 광대한 빙원에 대해 경고합니다. 불행히도 이 메시지는 그 여객선 조종실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밤 11시쯤에 또 다른 증기선이 타이타닉에 무선을 보냅니다. 그들은 얼음에 둘러싸여서 배를 멈춰야 했다고 말했어요. 이 메시지도 무시됩니다. 그동안 호화 여객선을 탄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자신들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 11시 35분, 타이타닉의 조망대에 있던 선원들은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3번 울렸는데 그것은 무언가 앞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조종실을 알렸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방수라고 생각되었던 칸막이 문이 닫혔습니다. 불과 5분 후 이 거대한 여객선에 우현 쪽이 빙산과 충돌합니다. 우편물실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곧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개의 다른 칸이 물에 잠겼습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도 바람도 파도도 치지 않았어요. 파도가 빙산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빙산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건 검은 빙산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일 빙산을 그린다면 분명 하얗고 우뚝 솟은 얼음 덩어리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남극 대륙을 방문한 사람들은 빙산이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졌다고들 합니다. 마치 사탕처럼 여러 가지 색깔, 무늬 또는 줄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빙산은 또한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별난 색깔을 띈 얼음이 형성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이 매우 순수한 경우입니다. 기포나 균열이 전혀 없어요. 이 경우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빙산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검게 보일 겁니다. 또는 분출하는 화산이 화산재로 빙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빙하에서 떨어져 나간 얼음은 역시 어두운 색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타이타닉의 빙산이 왜 그렇게 어둡게 보였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검은색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망대에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얼음이 까맸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회색이거나 짙은 회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검은 빙산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흥분되거나 신비스러운 점이 없습니다. 윗부분이 녹은 후에 뒤집어진 빙산은 무게 분포가 달라집니다. 만약 빙산의 아랫부분이 빛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매끈하다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게다가 보통 흰 서리가 쌓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틀렸고 빙산은 사실 검은색이 아니었다고 해보죠. 그래도 여전히 사물이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빛이 사물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적을수록 무언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바다 표면은 항상 달과 별빛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모양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빙산은 그럴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게 바로 빙산이 반짝이는 수면에 대비해서 거의 까맣게 보였던 이유가 되겠죠. 밤의 빙산은 레이더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빙산은 제때 발견되지 않았어요. 타이타닉이 그 빙산에 충돌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월 15일 독일 원양 여객선 SS 프린트 아달버트가 북대서양을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았던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 재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독일 선박의 책임자는 빙산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빙산의 아래쪽에 있던 커다란 붉은 페인트 자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남자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페인트가 지난 12시간 동안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악명 높은 얼음덩어리를 보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심해 통신 케이블을 깔던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죠. 선장은 나중에 자신이 본 빙산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빙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빨간 페인트를 고려하면 연관을 짓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2015년 이 사진 중 하나가 경매해서 약 3,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그 사진이 정말 그 악명 높은 얼음덩어리의 모습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처에 떠 있었던 죄 없는 빙산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고 있어요. 해당 파인트 ... ... ... ... 감사합니다.